한국의 전공인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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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달하성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 노래를 하러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10분만에 무대에 올라왔어요. 공연 끝난 시간에 나와서 뭐 하세요? 공연 끝나고 이제 멤버들하고 안녕하세요. 엘럼왕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정옥환입니다. 지금 자라서 무대에서 수란 누나한테 직접 공연을 했거든요. 수란 누나는 보컬 실력도 좋지만 프로듀싱이나 공정당 이런 노래는 진짜 멋진 훌륭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때로 무섭고 수란 가수 다시 한 번 작곡가 한 번 가수 수란 씨에게 큰 박수 드립니다. 수란 누나의 단점은 시간하고 잠깐 나 늦어요. 오늘도 지금 2시간을 늦었어 제가 제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너무 매력있고 이제 나이가 많은 것 빼고는 23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아니 너 이상하잖아 그러면 약간 서른색 같잖아 존경합니다. 머리가 복잡하네. 그리고 이틀 뒤에는 래퍼 래퍼 얀키 안녕하세요 얀키입니다.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에 게스트로 참여할 것 같아요. 오늘이랑 좀 다른 분위기? 오빠랑 같이 작업했던 곡들하고 그리고 많이 긴 부를 예정입니다. 오빠랑 같이 작업할 시yon